반갑습니다 뉴욕해데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 내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200만 명이 넘으시죠. 또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을 합친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 되십니다. 또한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해외의 이주나 관광을 통해서 많은 외국의 생활을 접해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고 깊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좀 짚어보고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 왜냐하면 미국이 전세계적으로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향이나 감정이나 살고 있는 생각이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US Census Bureau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인구조사센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23년 현재 미국의 전국의 한인의 인구수가 총 203만 3517명 혼혈을 포함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데이터의 수치이기 때문에 조사된 인구조사의 숫자가 그렇고요.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겠죠. 당연히 많겠습니다. 지난 2020년 공식 센서스 당시에 198만 9519명이었던 것과 비교를 할 때 대략 1.7% 숫자로 따진다면 3만 4천명 증가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계의 미국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대략 8%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고 있네요.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 다수가 이민자로서 모든 아시아계의 미국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 54%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 57%로서 사실 비율 면에 본다면 비슷하죠. 한국계 미국인은 미국 전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와 그리고 남부와 중부 어디 할 것 없이 곳곳에 숨은 곳곳까지 사실 한국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요. 한편 10명 중에 3명가량이 로스앤젤레스 대략 17% 뉴욕 12% 대도시권에 거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한국계통의 미국사람 즉 혈통은 한국사람 생기고 사는 것은 미국사람 이런거죠.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 영어로는 이제 Korean American 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를 말할 경우에 US citizen을 말할 경우에 우리는 Korean American 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Korean American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Korean American Z을 혹은 Korean American을 부르는 다른 호칭으로는 재미교포 혹은 재미동포로 알면 되고요. 단 재미교포 동포는 미국에 치료중인 한국사람들 전체를 어떻게 보면 포가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은 재미교포의 최대의 그룹 중에 하나로써 한국 혈통 미국 시민권자만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Korean American은 태어난 장소에 관계없이 조상 중에 한국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고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과 타국의 복수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 좀 개념을 알고 계시는게 중요하죠. 한국 여권만을 가진 미국의 영주권자 이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이 없으므로 한국계 미국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영주권을 가졌을 뿐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됩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그 동안에는 나도 미국계 한국인으로 Korean American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개념으로는 아닙니다. 출입국을 할 때에 공항에서 출입국을 할 때에 미국 패스포트 여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미국 시민권자에 해당하죠. 미국인들끼리는 Korean American을 일상생활 대화에서는 보는 시각에서 그냥 Korean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실제로 한국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계라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는 거죠. 미국에서 관점에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땐 그러는 겁니다. Japanese, Filipino 뭐 이런 개념이랑 똑같죠. Spain, Hispanic, Spa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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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ish어를 부르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Irish 뭐 이런 것이죠. 다른 인종의 경우에도 Irish, Scottish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계 미국사람, 스코틀랜드계 미국인과 실제로 그 국가를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혼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의 역사가 짧은 민족이나 소수민족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역대 대통령들의 집안들도 보면 순수혈통의 미국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오바마 전 대통령, 또 트럼프 현재 후보, 그리고 그 전에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만 그런가요? 국무장관, 부통령, 다들 그렇습니다. 민족의 용강로라고 불리우는 미국, 멜팅 팟이라고 부르죠. 민족에 따른 구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계 미국 사람들의 가계 소득은 미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퍼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많이 매체들, 신문들에서도 많이 나오죠. 한국 사람들의 인컴은 미국의 중위소득보다 높다. 그런데 아시아계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낮다. 필리핀 사람들, 비에트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낮다. 오히려 스리랑카 쪽 사람들보다 낮다. 그런데 인도계의 미국인과 대만계의 미국인의 가계 소득이 월등히 높기에 평균이 매우 높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기준 아시아계의 미국 사람들의 평균 가계 소득을 넘는 집단은 인도계 미국 사람, 또 대만계 미국 사람, 필리핀계 미국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계 미국인이 인도계 미국인이나 대만계 미국인, 필리핀계 미국인 등보다 가계 소득이 낮은지에 대한 의문이 있겠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각자 이민의 역사가 다릅니다. 또 백그라운드가 다릅니다. 또 상황, 시추에이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계 미국인은 애초에 인도에서 고학력이었거나 고소득층이었던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오죠. 하층이라고 얘기를 안하고 있는 범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영어권 국가이죠. 또한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어권 국가이기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고소득층의 미국 이민 열풍이 매우 거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겁니다. 한국계 이민 1세와 2세대는 초기에 정착을 할 때에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거나 세탁소나 슈퍼마켓 등 작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등 그 시작부터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미국 사회의 주류로 활동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불과 20세기 초부터 이민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요. 1962년 이민법 개정으로 대거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다른 아시아계에 비해서 이민 역사가 한국은 짧습니다. 또한 남아시아계나 동남아시아계에 비해서 확실히 대단위의 가족 구성이 아닙니다. 그쪽 나라 사람들은 가족 구성이 대가족 단위죠. 그래서 이 하우스홀드 즉 가계당 수입을 측정해 보면 가족 구성원 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그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핵가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계 이민자의 가정은 이 측정에 분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점으로 본다면 측정 기준이 굉장히 분리한 상황에서 측정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분리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민 사회의 특성상 형태상 차이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계 이민자들은 그 이민의 역사가 한국보다 많고 길기 때문에 미국 주류사회에서 동화된 경우가 많고요. 중국계 이민자들은 차이나타운이 곳곳에 샌프란시스코, 뉴욕 이런 곳의 발달이 너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도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나 필리핀인 경우는 본래부터 영어를 수월하게 구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적응하는 데 또 편입하는 데 용이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이민자들은 1세대의 경우 언어문제로 주류사회의 편입이 굉장히 힘들고요. 역사가 짧아서 언어문제가 없는 2세, 3세의 비율이 적고요. 그렇다고 한인타운이 차이나타운처럼 독립적인 거대한 경제를 꾸릴 정도로 보편적이거나 완연해 있지도 않습니다. 즉 한인사회의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처지가 낮은 소득으로 보여지고 데이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은 다른 집단보다 현금을 다루는 개인업자 즉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LA쪽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의 2, 30%가 한국사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죠. 그러한 경우 때문에 탈세가 원의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전문직과는 달리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 현금 수입은 100% 정확하게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은 개신교신자가 많죠. 대부분의 한인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계가 한인교회에서 하는 각종 헌금, 특히 한인교회만의 특징인 11조 헌금이 소득통계의 허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직정은 당연히 지출내역에 상관없이 발생시점에 바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교회 헌금을 냈다고 소득이 적게 잡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위해서 따로 탈세를 한 게 아닌 이상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미 교포 2세, 우리들의 자녀죠. 혹은 3세들은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정착해서 오래 살아도 초등학교. 심하게는 킹더가든 유치원 때부터 히스패닉, 흑인, 동양인과 같은 비백인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자행이 되고 있는 인종적인 차별이나 소외의 기분이 나쁘고 느끼면서 자신이 백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사실 이들 중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제미 교포로서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의 미국 내의 권리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아시아 사람들의 미국 내의 아시아 인구 수가 급증하면서 점점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인 한국과의 미국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고국 방문단을 만들고 있고 한국 방문을 하고 있죠. 많이들 방학만 되면 요즘에 트렌드가 한국 가는 겁니다. 졸업을 하면 트렌드가 한국 한 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등의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한국 군대에 자원 입대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도 나오고 있죠. 왜 웃느냐 하면 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한국인과 결혼하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K-POP, K-Drama, K-Food 또 한국 사람들이 멋있고 예쁘고 또 스포츠 잘하고 요즘에 대한민국의 브랜드인 자동차, 전자제품 다 한국 거니까 나름대로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미교포 2세들의 대다수가 한국어보다 영어가 유창하죠. 한국인들과의 의사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 거주지가 미국일지라도 언어 및 문화의 차이가 어쩔 수는 없는 요인이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일부러 거리감을 갖고 있지도 않고 요즘에 그들조차도 거리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한 강요할 필요 없이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부는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일부는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부는 한국에 대해서 애착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토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차이를 느끼는 한국계 미국인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변화와 세대의 교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겠죠. 갈등과 괴리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사이에만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세대 간의 제너레이션의 이질감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과거 세대가 한인회 등을 중심으로 보수적이고 과거에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한인이라는 이름 아래에 모여 있으며 오히려 갈등만 야기할 뿐 한인회 등은 오래전부터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민한 세대는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죠? 벌써 80에서 90, 100살을 보고 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중에서는 아직도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정부와 문화의 교류가 증가를 하면서 발전이 되면서 한국 사람들과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죠. 그러므로서 한국으로 여기민을 가는 사람들 제가 많은 방송을 내보이게 되면 반론과 반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민 1세대로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살아볼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한국계 미국인의 대부분은 미국과 한국의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지만 한국으로 이주를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누가? 한국계 미국인. 10명 중에 거의 9명이 한국의 매우 또는 다소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 아시아계 미국인 기원의 집단의 조상의 고향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질문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로 이렇게 응답한 집단 중에 하나다라고 미국의 데이터들은 한국인을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의견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의 비율도 높습니다. 보통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보통 아시아계 사람들이나 다른 이민자들이 78%인데 한국 사람들은 86%, 한국계 미국인들은 86%인가 더 높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계 미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계 미국인의 대부분은 아메리칸 드림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근접해 있다고 믿는다라며 49% 즉 반 정도는 아메리칸 드림이 달성해 길목에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의 1은 25%죠. 이미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했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긍정이지만 25%는 닿을 수 없다라고 부정으로 얘기한다고 합니다. 정치 성향은 어떨까요? 유권자 등록을 한 한국계 미국인의 약 3분의 2, 67%는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 성향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28%는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성향이라고 하고요. 유에스 센서스 브로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도 현재 한국계 미국인의 약 110만 명, 대략 62%가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최소 만 18살 이상이며 출생 또는 귀하를 통한 미국인임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종교는 어떨까요? 한국계 미국인 중에 10명 중에 6명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은 아시아계 미국인 전체의 34%를 웃도는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기독교인의 구체적인 교파를 보면 34%가 보금주의 개신교, 12%가 비보금주의 개신교, 11%가 천주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34%의 한국계 미국인은 어떤 종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죠.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나 의견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물론 개인적인 시각이나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한국계 미국인, 즉 코리안 아메리카는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를 말한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한국계 미국인이 아니다. 관점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고 또 우리 이민자 중에서의 자녀 세대들과 기존의 1960년대, 70년대에 이민을 온 사람들과의 차이점. 그리고 미국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데이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있어서 아시아계의 미국인들과 코리안계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데이터는 매치가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왜? 이런 백그라운들 때문에 라는 관점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우리가 참고할 때 미국의 데이터 US Census Bureau에서 혹은 US Census의 기준으로 내놓고 있는데 오해나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이민자의 입장에서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베이스먼트로 가질 수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과 널리지가 되시기를 함께 권해보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만약에 뉴스 스토리쌤이었습니다.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사람의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가찬 웃수 속에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볼 반기를 가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나은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 정보와 상식 뉴욕 기다리 세대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jetube 내 내 rash의 관절이 삼겹살의 손으로